상주시청 통합신청사 건립을 두고 이를 추진하는 상주시와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대립하며 지난해 지역 내 갈등이 극에 달했었는데요. 결국 강영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서명인수 부족으로 각화되며 갈등은 가까스로 봉합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주시의회가 상주시의 신청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갈등이 다시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상주시의회는 지난주 제22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상주시가 제출한 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사업타당성조사 예산 1억 5천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난 연말 본예산에 이은 두 번째 삭감입니다. 반대하는 시민도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소통과 설득을 통해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좋겠다는 게 아마 의원들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삭감에 찬성한 의원은 신청사 건립이 타당한지 상주시민 전체의 의견을 다시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집행부 특히 시장님께서는 상주시민 전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찬반을 물어서 이것을 집행하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회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립니다. 앞서 시민 천명을 대상으로 한 시민 설문조사에서 이미 86%가 넘는 찬성이 나온 데다 강영석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도 서명 인원을 채우지 못해 무산된 바 있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에 찬성하는 시민이 더 많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받기 위한 비용인데 객관적인 검증기회조차 막아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투자심사의 기본 자료로 활용이 되는 등 상주신청사 건립에 대한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 잇따른 예산 삭감에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한 상주시의 신청사 건립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는 7월 말 마감인 경상북도의 투자심사 정기신청은 이미 불가능해졌고 넉 달 뒤 2차 추경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전체적인 계획은 최소 6개월 이상 늦춰질 걸로 예상됩니다. 여론재 조사가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씨를 또다시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통합청사 건립 사업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영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가 무산되며 일단락됐던 신청사 건립 갈등이 다시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